자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전기나 일반 전기나 기본적인 개념은 같죠 전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는 않는 부분에서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전기가 흘러가느냐 안 가느냐는 우리가 직접 계측을 통해서 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확인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배터리 연결된 상태에서 스위치를 넣었더니 들어왔다 전기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전류가 흘러갔다는 얘기고 전압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죠 전기 회로가 형성된 부분에서는 반드시 저항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얘기할 때에 지금 이와 같은 회로의 구성에서 전기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전기 전원이 있죠 배터리 그리고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 부분이 있고 여기에 전구가 있죠 그래서 배터리를 우리가 전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전원 그리고 이 스위치 전기가 소모될 수 있는 이 전기 소모될 수 있는 부분을 부하가 전기부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구를 전구를 전기부하다 그러면 스위치의 의미에 의해서 스위치 작동에 의해서 회로가 형성이 된다 스위치가 닫힘으로써 배터리 플러스에 대한 전기는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흘러 접지가 되면서 불이 들어오게 되고 끊어진 부분이 없이 온전하게 전류가 흘러가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온 거고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 라고 하는 얘기는 회로 형성이 돼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단 여기에서 정상적인 불이 10이 공급이 됐더니 8이 흘러갔더라 7이 흘러갔더라 라고 하는 얘기는 2 또는 3만큼의 전압이 다운됐다 여기에 회로 저항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전원부 전원 공급되는 부분 그 다음에 스위치 작동되는 부분을 제어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작동되는 부분은 전기적인 부하다 이렇게 전기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위치 부분 그리고 전원 부하 그리고 스위치 부분을 우리가 전기 자동차 전기에서 주로 많이 활용이 될 때가 릴레이류 같은 경우가 릴레이가 스위치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스위치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혼 크락션 스위치 헤드라이트 스위치 비상등 스위치 에어컨 스위치 기타 등등 모든 스위치가 제어되는 부분이다 이 제어되는 부분이 때로는 컴퓨터가 될 수도 있죠 이슈 각 부품의 시스템 엔진 이슈 그 다음에 자동 변속기 이슈 에어백 이슈 기타 등등에서 소스가 연결되는 소스가 연결되는 부분이 스위치 역할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제어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을 전기 회로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전원에 대한 부분은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로 회로상으로 표기가 되죠 그리고 스위치의 역할은 이렇게 연결되는 쪽의 스위치 역할이 되겠고 그리고 전기 회로도에 대한 부분에서 전기 부하 이렇게 연결돼서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갔을 때 온전히 회로가 닫혔다 이걸 우리는 폐회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폐회로 회로가 닫혔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처럼 회로가 스위치가 열렸다 또는 여기 전선이 끊어졌다 라고 할 때 단선된 의미를 개회로 됐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오픈 루프 타입이다 크루즈 루프 타입 오픈 루프 타입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전기 회로를 기본적인 회로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전원이 공급되는 거 그리고 소모가 될 수 있는 부하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스위치 제어부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회로가 형성될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옴의 법칙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옴의 법칙이다 라고 하면 옴이라는 사람이 이걸 개발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옴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옴의 법칙은 전압을 우리가 이 또는 V로 표시가 되죠 전압이다 볼테이지 전압이고 그리고 전류를 I 전류 그리고 저항을 R로 표시가 돼서 저항 그래 전압 전류 저항 이 관계를 전기의 흐름의 회로에 맞게끔 적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내용도 적용을 해서 옴의 법칙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옴의 법칙이라고 하는 여기에 전압 전류 저항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적용을 해보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전류는 전원에서 지금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물의 비교를 많이 합니다 물의 성질에 비교를 많이 합니다 물의 성질과 전기의 성질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대로 흐른다 높은 데서 낮은 대로 전기도 마찬가지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흐른다 그럼 이 높이 차이가 뭐냐 물의 높이 높이 차이가 수의차라고 하는데 수의 차이를 수의차가 전기에서 해결 때는 전압의 차이다 전압차 그러면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 전류에 대한 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물 자체에 대한 부분 물을 전류라고 한다면 사용되는 전류라고 한다면 전류라고 한다면 물이 사용되는 전류가 되기 때문에 물에 대한 상태는 전류가 돼서 사용되는 전기의 양과 같다 저기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전류의 양은 양동이에 들어있는 물과 같아서 퍼 쓰면 쓸수록 전지가 일정 부분 소모되는 부하에 따라서 달아지겠죠 어느 순간에 바닥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물도 퍼 쓰면 쓸수록 한정된 그릇 안에 있는 물이 소모가 되듯이 전기도 마찬가지로 소모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전기에 사용되는 직접적으로 전기의 양을 전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회로상에 봤을 때 전기의 전구 필라멘트에 대한 저항이 있겠고 여기에 접촉이 됐을 때 접촉 저항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 말하면 물 흐름이 있을 때에 물 흘러가는 뚝에 물이 흐르는 파이프에 저항이 생겨서 때가 껴가지고 이렇게 때가 꼈다고 가정을 하면 일정하게 없을 때는 쫙 흘러서 잘 흘러 물이 흘러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저항이 생겼다 라고 하는 슬러지가 생겼다 라고 하게 되면 슬러지 때문에 여기 이 통로를 통과할 때는 속도가 느려지겠죠 또 여기에 같은 시간이다 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전류의 흐름이 저항이 생겨서 그만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전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전기의 저항이다 저항이 생겼다 라고 하는 얘기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전류의 흐름도 저항이 생겼다 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흐름이 원만하지 못한 그런 전기의 불완전한 요소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동차 쪽에서 보면 자동차로 보면 여기에 수도꼭지가 있고 수도꼭지가 있고 여기에 이만큼의 비이커가 통이 양동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 있는 이 수도꼭지를 우리가 발전기라고 하고 발전기라고 하고 이 통을 배터리라고 하자 자동차 배터리다 배터리라고 하게 되면 수도꼭지를 트니까 물이 쏟아지게 되죠 물이 쏟아져 나온다 물이 쏟아져서 이만큼 채워져 있습니다 채워져 있으면은 금방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되고 전류 그리고 여기 있는 물의 높이차는 전압이 되는 거죠 여기서 발전기 나오니까 전기는 꾸준히 엔진이 돌아가면 주행상태에 따라서 발전기에서 전기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발전기와 배터리하고의 관계는 이와 같은 관계다 발전기 내에는 뭐가 있냐면 전압조정기가 있죠 전압조정기가 있다 따라서 전압조정기가 있기 때문에 일정 수위가 되면 바이패스 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전압조정기다 전압조정기 전압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수위 조절을 하는 게 전압조정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양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물 가지고 우리는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이 물을 가지고 사용할 때 생활용도로 세수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다양한 용도로 물을 사용한다 자동차에 대한 전기는 사용할 때에 라이트 헤드라이트도 켜게 되고 에어컨이 더우면 에어컨도 켜게 되고 문도 내리고 파워인도 와이퍼도 작동시키고 깜빡이도 켜고 여러가지 용도로 전기의 부하를 사용한다 이게 다 전기부하라고 보시면 돼요 소모될 수 있는 전류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기부하다 전기부하의 의미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 발전되는 양보다 사용되는 양이 많아지게 되면 배터리는 점점 방전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오는 양보다 사용되는 양이 적게 되면 이 정도의 일정한 수위차로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압조 조정과 배터리 발전기 발전기는 수도꼭지 배터리는 양동이 이와 같이 전기 사용되는 전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전기부하 전기부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에 대한 사용되는 용도 전기 용도가 상당히 다양하게 발생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의 전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자동차 쪽의 전기 일반 전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전기를 접근을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쉬울 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의 회로의 종류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로는 직렬회로 연결 또는 병렬회로 연결 또 직렬회로 연결 이렇게 있거든요 직렬회로의 특징을 한번 보죠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있으면 여기에 스위치가 있고 아까 그 그림과 동일한 방법인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전구가 두 개죠 하나가 아니라 전구 1 전구 2가 되죠 그래서 전구 1에 걸리는 저항 전구 2에 걸리는 저항 1 2가 연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구 이걸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전구가 있고 또 전구가 옆에 바로 이렇게 또 전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연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얘는 여기에 단선이 되게 되면 하나만 끊어지게 되면 이거와 같이 두 개 중에 다 안 들어오죠 여기는 접지가 안 돼서 안 들어오고 여기는 공급되는 전원이 안 되니까 들어오지 않으니까 단선이 되니까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어서 연이어서 전기부와 전기 사용될 수 있는 전구가 연이어서 이렇게 전기부와가 전구가 장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직렬연결이다 하나의 회로선상에 이어지는 전구 회로 이걸 직렬연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특징은 여기서 이게 단선이 되게 되면 단선이 되게 되면 나머지 전기회로가 개회로가 되기 때문에 회로 형성이 안 돼서 두 개 다 불이 안 들어온다 둘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저항에 대한 연결을 우리가 우리가 얘기할 때를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플러스 점점점점 개수에 상관없이 쭉 이렇게 이어서 나가는 게 직렬저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모든 전체적인 길이 하나의 길이에 여기 나와 있는데도 모든 전구기구가 통제할 수 있으나 회로 내 한 곳이라도 단선되면 회로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직렬회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렬회로를 보게 되면 병렬회로는 스위치 하나의 아까와 차이점이라고 하는 라인이 두 개로 나눠지네요 두 개의 라인으로 나눠진다 모냥은 스위치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아까와 다른 게 회로 형성이 별도로 병렬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서 연결이 하나로 돼 있구나 이 같은 경우는 하나가 이렇게 단선이 되게 되면 단선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예를 들면 A가 C가 이쪽에 단선이 됐다 C가 단선이 됐다라고 하면 B는 들어오죠 B만 단선이 돼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회로가 이 같은 경우는 2분의 1로 나눠져가지고 R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해서 점점점점 해서 계속 이런 상태로 나가는 게 바로 이 병렬회로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되는 전원 자동차에서 그러면 어떤 회로를 사용하느냐 직렬회로 병렬회로가 다 사용이 되고 직병렬회로가 사용이 된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직병렬회로다 직렬과 직렬로 같다가 병렬로 나눠지는 회로의 형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기에 관련된 내용의 의미를 현실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자동차의 전기를 나눠서 공급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점화 스위치가 있습니다 점화 스위치에는 이렇게 단자에 대한 의미가 B단자, ACC, IG단자, IG2, ST 이런 식으로 약어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B단자라는 얘기는 배터리 플러스 전원이라고 하는 얘기고 ACC라고 하는 얘기는 악세서리, 기본적인 전원이 공급이 되는 단자 그 다음에 IG단자라고 하는 것은 점화 1에서 공급이 되는 회로 그러니까 시동 엔진에서 사용되는 전기를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전기를 필요할 때의 필요한 부분에 나누어서 공급을 하자 예를 들면 엔진이 작동될 때는 크랭킹 시에 소모될 수 있는 전류가 크기 때문에 이때는 나머지 전기를 끊어서 주고 엔진 시동 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미로 IGN-1, IGN-2 이렇게 나눠진 거고 IGN-1, IGN-2는 온단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동차에서 온 상태, 키, 계기판 불이 들어올 상태가 온단자라고 보면 돼요 1, ACC, 2, 그 다음에 온 상태 이러면 IGN-1, IGN-2가 다 들어오죠 전원이 다 들어온다 이때는 파워 인도,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깜빡이, 와이퍼 다 작동이 되죠 그래서 온단자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IGN-1, IGN-2가 이그니션의 약자로서 온단자 1, 2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어느 때 여기서 엔진에 대한 전류 상태, 즉 엔진의 작동 상태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냐 스타트 시에서, 스타트 시는 3단, 키 3단이 되죠 3단 시에 이그니션 전원 공급이 여기에 키 1의 전원 공급 시 오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시동 시에만 전원이 공급이 된다는 얘기 어느 쪽으로? IGN-1 쪽으로 스타트가 되면 IGN-1은 떨어지고 IGN-2만 공급이 된다 IGN-2만 공급이 된다는 얘기는 시동 시에 공급되는 스타팅모다 쪽에 전원만 공급이 되고 나머지 전기는 끊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온 상태가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깜빡이를 켜고 있다 깜빡이 켜고 있을 때, 방향지시등 켜고 있을 때 시동을 건다? 시동을 걸게 되면 깜빡이 순간 오프시키고 시동에 집중할 수 있게끔 전원이 공급이 될 수 있다 그런 상태에서 ST는 키 3단 스타트 상태니까 스타팅모다 쪽에 모다를 구동시키기 위한 전원 단자가 바로 스타트 단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어를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은 단자가 여기에 점화 스위치에 연결이 되고 점화 스위치는 키 필요에 따라서 전기가 1단, 2단, 3단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게끔 사용되는 것이 점화 스위치다, 엔진 스위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ACC 단자하고는 B1, B2, ACC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연결이 되고 IG2는 이렇게 IG2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IG1은 IG1과 또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단자를 표시를 한 거죠 자 그럼 배터리 마이너스는 접지가 되고 접지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접지 표시가 되죠 차체 접지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는 이렇게 접지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접지가 되는 것도 있죠 이렇게 접지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땅의 접지다 땅의 접지 표시다 이렇게 차체 접지는 자동차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에 연결되고 전원이 연결되어서 키박스, 점화 스위치가 연결되죠 점화 스위치, 점화 스위치는 요즘에 사용되는 전기가 용량이 많다 보니까 B1, B2, 배터리 1, 배터리 2로 저는 본선을 나누는 그런 키박스에 대한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락, ACC, 온, 스타트 이렇게 해서 온 상태에서 전원이 공급이 되고 오디오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또 온 상태에서 아이저에서 점화 회로 그 다음에 AM, AM이라고 하는 것은 암페어 메타의 약자예요 전류, 전류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단자다 본선이다, B단자의 본선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AM이라고 하는 것은 암페어 메타의 머릿자만 따서 약자 전류계의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CC, 온, 스타트, 연결이 되는 상태에서 전조등 상태로 이렇게 병렬로 따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회로의 상태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직렬이지만 여기서부터 나눠지면서 병렬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또 휴즈가 나눠지니까 병렬이고 병렬이면서 또 어디에 필라멘트 하이빔, 로우빔으로 나눠지죠 예를 들어 전조등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회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 그리고 이그니션 키박스, 그리고 각 회로에 연결되는 회로 상태로 연결이 되고 중간에 전기부하가 걸렸을 때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휴즈가 각각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앞쪽에서 부하가 걸렸을 때 무리가 된다든가, 쇼트가 된다든가 이랬을 때 휴즈가 나가야죠 휴즈가 나가야 회로를 보호하는 거죠 휴즈는 끊어지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용량별로 휴즈를 사용할 때 색깔별로 자동차용 정션 박스에 이와 같은 휴즈가 이렇게 누워져 있는 것을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선에 대한 색깔을 보면 배선에 대한 와이어링 색깔이죠 와이어링 색깔인데 바탕색이 있고 주색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처럼 YR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앞에 자는 옐로우 바탕색을 뜻해요 바탕색 그 다음에 R은 줄무늬 그래서 서브 보조키 보조색 보조색이다 그러니까 메인이 바탕색이 되는 거죠 노란색이 바탕색이고 여기에 줄무늬가 있다 그러면 YB이다 아 바탕색이 Y이고 옐로우고 줄무늬가 R이다 그러면 배선을 봤을 때 헤드라이트 또는 전선으로 갔을 때 전선 색깔을 보고 어떤 색깔인가 전원이 어떤 전원인가라고 할 때 색깔로 구별하기 위해서 배선 색깔을 이렇게 구분해 놨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온리 Y이다 그럼 노란색이 되는 거죠 아무 섞이지도 않는 Y색이다 항상 앞쪽은 바탕색이 되고 뒤에 나오는 것은 서브색 그래서 보조색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모든 배선에 대한 상태는 복잡한 배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매뉴얼 지침서에는 이런 색으로 표시를 일일이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배선의 굵기나 거기에 따른 색깔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해서 잘 보시면은 나중에 회로 정비할 때 또는 회로를 이해할 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정비 지침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배선인지 회로에서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배선인가 색깔을 보면 색깔 하나하나의 색깔이 다 지침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표시한 내용이 어떤 색깔인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 건지 어느 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배선 색깔을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전기는 중요하죠 접지다 그러면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전기는 어떤 전기일까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배터리는 직류다 라고 얘기했었죠 배터리 엔진에서 배터리는 배터리는 DC다 DC라는 의미가 뭐냐 DC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구분이 된다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같이 만나면 안 되죠 그래서 배터리는 직류가 되기 때문에 직류는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구분되는 전기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있으면 배터리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러스하고 연결되는 전기적인 부하 쪽으로 연결이 되고 마이너스는 차체 접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체의 의미가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얘 차체는 여기 지금 그림 보시는 바대로 자동차에는 전기 배선이 너무나 많이 깔리죠 밑에 프로에 깔리고 루프에 깔리고 루프를 통해서 가고 밑에 바닥을 통해서 가고 요소 요소의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배선 뭉치가 각각 연결이 돼서 크게 작게 그 다음에 각각의 용도에 맞게끔 그렇게 설치가 되고 커넥터가 또는 하니스가 연결이 돼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접지라고 하는 개념은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는 우리가 얘기할 때 어스 접지 마이너스 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어스 접지 설명할 때 사용할 때 전기를 사용할 때 얘기할 때 어스 됐다 접지 됐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는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차체 접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차체 접지가 어디 돼 있느냐 자동차에서 앞쪽에 배터리 차체 접지 이렇게 돼 있죠 앞쪽에 그러니까 차체 볼트로 이렇게 접지 볼트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보면 뒤쪽에 마찬가지로 접지 포인트 접지 포인트를 잘 알아야 전체 전기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가는데 중간에 한 군데라도 단선이 되면 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불이 안 들어온다 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완주가 안 됐다는 얘기죠 플러스에서 전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쉽게 이해를 하면 전구가 있었다는 얘기죠 전구가 전구가 있어서 이 전구가 마이너스 쪽으로 여기에 연결이 돼야 또는 꼭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접지가 돼야 그래야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불이 들어온다 그런데 접지가 돼야 들어오는데 여기 중간에 단선이 됐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단선되는 의미로 이게 회로 형성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직류 같은 경우 특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가서 접지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전압강화라고 하는 게 나오죠 전압강화는 볼트에 녹이 쓸었다든가 아니면 스위치 쪽에 커넥터가 때가 먼지가 꼈다든가 아니면 접촉은 됐는데 느슨하게 접촉됐다든가 하면 접촉 저항이라고 하는 게 또한 발생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 저항이 생겼을 때 저항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게 되면 뭐가 발생이 되느냐 뭐가 발생이 되냐면 여기에 전압 다운이 된다 이걸 우리가 전압강화다 전압강화라고 얘기를 하죠 전압이 다운된다 전압강화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전압강화가 되는 양 이걸 체킹하고 활용하는 내용이 멀티테스트하기를 통해서 또는 전류계를 통해서 전압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다운되는 것을 또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자동차용에서 실제로 보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정비하고 찾아가는 데 있어서 접지가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전기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데 효과적으로 점검을 해야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이지만 기본적인 게 아닌 것이 되죠 항상 기본에 충실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전기에 대한 부분은 아주 중요한 의미로 우리가 기본에 충실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슈즈박스죠 슈즈박스는 어디에 있느냐 운전석 정션박스다 슈즈박스라고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엔진 룸 엔진 룸 엔진 룸 정션박스다 그래서 운전석 엔진 룸 정션박스가 핵심적인 자동차의 슈즈 릴레이가 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회로를 보고 우리가 찾아갈 때에 찾을 때에 이렇게 색깔별로 청색이고 빨간색이다 빨간색이 예를 들면 뭐 10암페어하고 그 청색이 15암페어다 노란색이 25암페어다 암페어 색깔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색깔별로 그렇기 때문에 색깔별로 여러분들이 슈즈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번 보면 여기서 릴레이가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슈즈보다 용량이 큰 것을 우리가 슈저블링크다 또는 관련돼서 용량이 큰 대용량 슈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집약적으로 회로하고 다 연결이 돼서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그와 같은 집약된 그 바로 슈즈박스 릴레이박스 슈즈박스 뒷쪽에 보면 또 릴레이박스 그래서 이걸 정션박스라고 얘기하면서 점검은 기본적으로 슈즈나 릴레이 쪽에서 점검을 해서 나가야 효율적으로 점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릴레이가 이제 단자가 이렇게 뒤집어서 하나 빼 뽑아서 여기 나타낸 건데 지금 여기는 잘 여기 세 단자고요 만약에 네 단자짜리다 그러면 네 단자짜리라고 하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단자다 그러면은 네 단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죠 안에 코일이 있고 코일이 있고 또 이렇게 스위치가 있고 그래서 B 플러스다 배터리 본선이 연결돼서 두 개로 연결되면 얘는 스위치 쪽에 접지가 되고 접지가 되고 그리고 이것은 전기 부하로 간다 예를 들면 혼 회로다 크락션이다 그러면 요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차체가 접지가 돼 있고 크락션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릴레이를 작동시키게 되면 스위치 딱 작동시키게 되면 평상시에 여기까지는 자화가 돼서 대기하고 있죠 전기가 대기하고 있다가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에 접지가 되니까 어스가 되니까 접지가 되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흘러가면서 자화가 되죠 자화가 되니까 자석이 되니까 여기까지 대기하고 있던 전원이 자화가 되면서 자석이 되니까 딱 당겨지죠 당겨지면서 전원은 이렇게 흘러서 크락션 혼으로 혼으로 전달이 돼서 접지가 되니까 빵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릴레이를 왜 쓰는가 릴레이를 이걸 릴레이 빼고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안 되나 되죠 연결해도 되죠 이거 연결하면 스위치 딱 누르면 자화가 되니까 되지 않습니까 굳이 릴레이를 꼭 써야 되냐 안 써도 된다는 얘기에요 근데 왜 릴레이를 써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혼 크락션 릴레이는 운전석에서 스위치에 계속 이렇게 지금 릴레이 사용하지 않고 쓴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 접지가 되면 스위치 쪽에 여기에 붙었다 떨어져 떨어졌다면서 소손이 발생할 수 있죠 직접 큰 전류를 제어하니까 근데 이렇게 사용하면 이 코일 약한 전자 이 코일에 자화만 시키면 나머지는 릴레이에서 붙었다 뗐다를 릴레이에서 제어하니까 나중에 소손이 됐을 때 이 조그마한 릴레이만 교체를 하면 되지 크락션까지 큰 이 핸들까지 교체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서 회로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릴레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릴레이 단자 두 단자는 코일 단자 두 단자는 전기 부하 단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 이걸 예를 들면 S1, S2로 표기가 된다면 얘는 B 플러스 B 단자 이것은 L 단자 그래서 얘가 S1, S2가 여자가 됐을 때 B 단자 대기하고 있던 전원이 전기 부하로 전원이 공급이 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릴레이 그래서 릴레이 이 집약적인 단계가 연결이 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냉방 사이클의 기본은 에어컨도 이제 냉방 사이클의 의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냉방 시스템에서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 여기 보면은 에바퍼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증발기를 뜻하는 거죠 증발기다 증발기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콘덴서 컴프레셔 압축기 리시버 드라이버 이건 드라이어 그 다음에 팽창 밸브 여기 보면은 블롸모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블롸모터가 있으면은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냉방 시스템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구조적인 부분에 흐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어컨 기본적인 냉방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 보면 에어컨이 작동될 때에 여기 게스가 자동차에서 들어가는 게 유일하게 두 군데 지금 들어가고 있죠 예를 들면 이것은 에어컨 냉맥 게스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게스 연료로 사용하는 게스가 어떤 게스 LP 게스나 LP CNG 게스 쪽이 바로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연료를 사용하는 연료는 연료를 기체화 시키기 위해서 기화 시키기 위해서 액체 게스를 기화 시키죠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어쩔 수 없는 시스템 내에 돌아가니까 기체 게스화된 게스를 액화 시켜서 다시 만들어야 증발 잡렬의 효과를 통해서 찬 바람을 얻어낼 수가 있다 그런 원리에요 기본적인 원리다 이 내용은 우리가 냉방 시스템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보면 자 컴프레셔가 있고 이거 있는 위치가 어디냐 이건 조수석 조수석 앞에 콘솔박스 안쪽에 있죠 조수석 증발기 안쪽에 있고 블롸모타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콘덴서는 어디에 있느냐 자동차의 맨 전면부 아까 3시 기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앞에 전면부에 보면 라제타와 함께 엔진 앞에 맨 앞쪽에 공기저항을 가장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라디에타 하나 또 있다겠죠 그 게스라디에타 에어컨 콘덴서 라고 하는 거죠 콘덴서가 거기에 있는 위치죠 전면부 공기저항을 가장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리시버 드라이어다 라고 하는 얘기는 게스를 기체화된 액화 기체화된 게스를 액화시키면서 불순물을 걸러주는 그런 휠타의 기능까지도 같이 하는 그런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게스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게 리시버 드라이어다 그 다음에 팽창 밸브를 우리가 감압 밸브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 밸브 열리는 것에 따라서 기화하기 좋게 기화하기 좋게 만들면 여기서 뭐가 발생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액체 게스가 기화가 되면서 뭐가 되느냐 중요한 게 있죠 액체 게스가 액체 게스가 기체화가 되려면 기화가 되려면 어 상태변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액체가 기화가 되고 또 액체가 고체가 되고 이 같은 경우는 상태변화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상태변화다 상태변화 그러면 액체가 기체 기화로 됐을 때 온도와 압력의 관계는 어떤 상태로 변화가 됐느냐 액체 게스가 기화를 시키려면 온도는 온도는 떨어뜨려야 되죠 다운시켜 줘야 된다 액체 게스가 기화되려면 그러면 온도는 높여 줘야 되고 온도는 높여 줘야 되고 압력은 압력은 다운시켜 줘야 된다 그래서 액체가 기체화가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와 같이 압축기가 왜 필요하냐 컴프레셔가 압력을 가하는 압축기 컴프레셔가 왜 필요하냐 이미 가스로 발생된 이렇게 들어온 가스를 기체화 된 가스를 압축해서 압력을 높이는 기체 게스가 어디로 콘덴서로 가게 되면 콘덴서로 공기 바람을 받으면서 온도가 다운되니까 떨어뜨려 지니까 액체화 여기서 반은 액체 반은 기체화가 돼서 들어오면 여기서 안정화를 시켜서 액체 게스를 이쪽으로 다시 보내게 되는 거죠 액체 게스를 보내면 여기에 기화하기 좋게 조절하는 밸브가 팽창 밸브라고 했으니까 이 팽창 밸브를 통해서 기체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체화가 될 때 더운 바람이 불로 모터가 운전석에 1단 2단 3단 4단 풍량 온도가 딱 바람을 이쪽으로 이쪽을 통과시켜서 보내면 여기는 라지에타 즉 증발기를 통과하면서 넘어가면서 어떤 상태가 되냐 더운 바람이 여기 가스가 지나가면서 더운 바람이 쓰여지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거냐 증발 잡렬의 효과가 나타난다 증발 잡렬 증발 잡렬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증발 잡렬의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 만큼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액체 가스가 기화가 되면서 이렇게 찬 바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온도는 높여주고 액체 가스는 그 다음에 반대로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기체 가스를 액화시켜 주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반대로 기체 가스가 액체화가 된다라고 하면 반대가 되겠죠 온도는 다운시켜 주고 압력은 높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어떤 상태가 컴프레셔가 압력을 높여주는 거고 압력을 높여주는 건 컴프레셔고 온도를 다운시켜 주는 것은 바로 콘덴서가 역할을 그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서는 액체 가스가 기체화되기 위해서는 온도가 높여진 온도가 높아지려고 높아진 게 아니죠 이미 실내가 더우니까 더운 바람 자체가 높아진 상태고 통과되면서 여기에 가스가 지나가는 가스 통로에 같이 간접적으로 접촉이 되니까 뭐가 되느냐 이렇게 기체화가 된다는 얘기에요 기체화가 되면서 뭐가 발생하느냐 증발 잡렬의 효과가 발생한다 증발 잡렬의 효과는 뭐냐 여러분들 옛날에 라이터 넣다가 액체 가스가 묻으면 금방 차갑게 느껴지면서 기체화되서 날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걸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액체 가스가 묻으면서 주변에 있는 온도를 빼앗으면서 기체화 돼서 날아갔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온도가 다운되니까 기체화가 됐다 이게 효과를 뭐라고 하느냐 증발 잡렬의 효과다 증발 잡렬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효과를 이걸 우리는 델타 T다 온도차다 온도차가 발생이 되니까 여기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 기체화가 되면서 기체화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기체화가 되게 되면서 날아가니까 찬바람을 우리는 얻었다 운전석에서는 찬바람을 실내에서는 얻는 거죠 그러면 기체화가 됐으니까 사이클로 다시 액체화로 만들어 주려면 압축기에서 압력을 높여줘야 되죠 압력을 높여줘야 된다 압력을 높여줘야 압력을 높여줘야 그리고 난 다음에 높아진 뜨거워진 압력이 여기서 다시 공기저항을 받아서 콘텐츠에서 다운되면 액체화가 돼서 다시 액체화가 됐을 때 증발 잡렬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상태로 자꾸 반복적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품의 명칭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냉방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시버 드라이어 콘덴서 그 다음에 컴프레셔 그 다음에 팽창 밸브 증발기 증발기를 영어로는 에바퍼레이터로 한다 콘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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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컴프레셔 리시버 드라이어 콘덴서를 응축기라고 한자로는 응축기 영어로는 콘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양방장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 차에 예 이쪽에 보면은 증발기 하고 여기에 블롱 모터가 이쪽에 있죠 블롱 모터 조수석이고 이쪽에 보면 이쪽이 블롱 모터 모터가 있고 그리고 증발기가 안쪽에 에바퍼레이터 증발기가 여기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앞에 조수석에서 안쪽으로 보이지 않는 컨설박스나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쪽을 전체적으로 운전석이라고 하고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엔진 룸이다 엔진 룸이다 그 다음에 엔진 룸과 이렇게 운전석을 경계할 수 있는 패널을 부품을 카올 패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참고해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운전석 쪽에 보면 아까 얘기한 휴즈박스 휴즈 정션박스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 지금 보이는 거 휴즈 정션박스가 여기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은 운전석 정션박스 휴즈박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엔진 룸 정션박스다 라고 하는 것은 릴레이와 같이 들어가서 휴즈 휴즈 릴레이 들어 있는게 운전석 엔진 룸 정션박스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기초 전기 시간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와 관련돼서 전기에 대한 부분은 포괄적인 부분에서 자동차 쪽에서 회로들을 보고 또는 진단이나 시스템적으로 전기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적용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엔진 전기 그리고 셰시 중에서도 셰시에 속한 전기 중에서 등화장치 편의장치 그리고 셰시 쪽에 속해 있는 ABS 거기에 관련된 ECS 자동 변속기 이런 것도 전부 다 전기하고 메카닉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전기장치는 가장 포괄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초 전기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본론으로 본 강의에 가서 좀 더 집중적으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